트럼프 행정부는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의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불공정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분쟁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 600여건에서 최근 5년간 약 1200여건으로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분쟁 규모도 점점 증가하여 최근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 배상액이 5,800억 원 포스코와 신일본 제철의 경우 2,990억 원에 달하고 코롱과 듀폰 간 영업비밀 분쟁 배상액 또한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 제도는 과학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국제 규범을 형성해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주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등 친특허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를 범세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 제도를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빌미로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에 있어 상대방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이나 저작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권, 실용신한, 상표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제도 내에서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로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20년 동안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줍니다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인정해야 하므로 속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권리를 인정,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심사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의 권리 범위는 특허 명세서에 명기되어 있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 권리로 창작과 함께 권리가 발생하며 무방식주의로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등록이 필요치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의 발명과 창작으로 만들어진 혁신적 지식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발명과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개를 통한 기술의 확산과 혁신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본래의 취지대로 기술 혁신을 유인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친특허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식재산 제도가 울가이 라운드와 트립스 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의 특허 출원권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즉, 지식재산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기술 혁신의 간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IT 분야를 예를 들면 하나의 제품에 너무 많은 특허와 너무 많은 특허권자가 관련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특허 덤불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제품의 경우 항상 소송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혁신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제도는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협상 및 분쟁 비용 등 거래 비용의 문제로 인해 작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지식재산과 산업 발전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 지식재산이 산업의 핵심적 요소인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 비집약 산업보다 종사자 수 대비 더 높은 GDP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종사자의 평균 임금도 지식재산 비집약 산업의 평균 임금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역효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손해배상 총액은 약 1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최종 판결이 난 소송 한 건당 배상액은 평균 1억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총 423만 달러에 불과하며 배상금 판결 소송 한 건당 평균 211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식재산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기업과 산업을 위한 성배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 간 지식재산을 빌미로 한 무역 분쟁,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와 대응화 등 지식재산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승자 요건 중 하나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역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 단계에 있는 것에 유념하여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단기적 처방과 함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방외교, 신남방정책 등 교역협력국가의 다변화 정책에 따라 기업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 상품공급기지 재편 등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식재산에 있어 제도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무역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히 증가되고 대형화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는 우선 지식재산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성이 유망하고 권리가 강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